사업이 있고 달동네라고 써도 돼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달동네. 달동네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달동네. 시험에는 달동네라고 나오진 않겠지만 개념 잡을 때는 이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비사업을 할 때 대상적이 세 군데가 있잖아. 물론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지지만 그건 거의 시험에 안 나오지. 이렇게 해서 세 개를 나누는 거야. 달동네에서 하는 거 아랫동네에서 하는 거 또 아랫동네에서 하는 거 이렇게 나눠서 보시면 돼. 그러면 달동네에서 하는 사업을 배우는 거야. 지금 그 사업의 이름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이야.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개선사업이고 내려가 볼까. 달동네 아랫동네에서 하는 사업이 무슨 사업이냐면 재개발이야. 재개발 사업.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 아랫동네에서 하는 게 재건축이라고 보시면 돼. 우리는 이 세 가지 사업을 정비사업이라고 일반적으로 부르는 거죠.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있죠. 이거 원래 민간이 하는 거거든. 근데 공공이 들어가서 하는 경우도 있어. 그럼 공공자를 앞에다 붙임대. 공공재개발. 재건축도 원래 민간이 하는 거거든. 근데 공공이 들어가서 하는데 공공자만 붙여. 공공재건축. 거기는 지금 단계에서 하는 건 아니고 공공재개발 재건축은 심화 과정에서 하는 거예요. 기본 과정은 얘네 세 개발을 확실하게 해봐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공공재개발 재건축은 거의 이렇게 지문이 길어가지고 나중에 필요한 분만 몇 개 뽑아서 해야 되지. 이걸 다 할 수는 없거든요. 다 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사업 중심으로 공부를 하신데 지금은. 여기는 뭐라고 써 있느냐. 사업 대상 지역이 나오거든. 달동네니까 누가 가져갈까. 여기 저소득 주민이 있다. 저소득 주민이 있다. 여기 동그라미 치면 되죠. 저소득 주민이 있다. 이 글자 나오지. 그치. 그럼 이건 100% 뒤에 글자 안 바꿔. 여기는 지문이 길어서요. 지문으로 못 내요. 여기는 100% 박스용으로 내요. 박스용으로. 이렇게 지문이 길면 이게 지문이 4줄 나오거든. 원래. 4줄짜리 지문은 없어. 우리 공법에서. 지문 형태로 낼 때 4줄짜리 안 내셔어. 그러면 이걸 내고 싶어. 그럼 어떻게 내면 돼요. 박스용으로 내면 되지 뭐. 이건 예상되는 거 아닌가. 박스용으로 이렇게 내는 거야. 이 사업 뭐냐. 이렇게 물어봐. 그럼 이걸 틀리게 내겠어. 여기 있는 거를. 그렇진 않다는 거지. 그래서 이 사업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재빨리. 이걸 딱 봐. 그치. 그럼 뒤에 읽지 마. 무슨 사업이야. 그럼 끝나는 거지. 그걸 뒤에 다 읽고. 틀린 거 없나. 이런 거 찾으면 안 돼요. 박스용은요. 틀린 문제에 대해. 틀린 지문 찾는 게 아니야. 하나의 지문으로 내는 거기 때문에 그냥 여기 이렇게 저속주민이 있다. 달동래니까 기반시에 너무 안 좋다. 뭐 이런 정도만. 그다음에 노후불량 건축물이 가장 안 좋게 밀집되어 있다. 밀집되어. 99.9%가 노후불량 건축물이다. 이렇게 보시고. 여기서 시하는 사업이고요. 여기서 일단 한 번 끊어야 돼. 주관율을 개선하거나 해서 끊어야 돼. 이렇게 하는 형태가 하나가 있다. 달동래에서 쌍 밀어버리고 하는 사업이 있다는 뜻이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서 있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 어때요. 저소득주민이잖아. 철거하고 다시 이어서 다시 입주하세요. 그러면 이분들은 돈이 없어가지고 입주를 못해요. 그래서 더 높은 곳을 향해서 가야 돼. 그래가지고 이게 누구를 위한 정비 사업이냐라는 얘기가 나와서 그냥 철거하지 말고 그대로 거주하게끔 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이것만 읽어. 세 글자 나오면 돼. 보존 정비 계량. 철거한다 안 한다. 안 하고 하는 사업이다. 이게 이제 주관경 개선 사업이 되는 거야.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냥 편하게 보시면 돼. 편하게. 억지로 외우거나 하지 말고 익숙해질 때까지 보는 거 아니야. 보는 형태로 가는 거지 하나씩 다 외워서 푼다. 그런 생각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원래 밑으로 내려가면 재개발 사업 보이시죠. 그럼 여기는 어떨까? 재개발은. 우리가 아까 달동래에서 내려온다 그랬잖아. 그럼 여기는 저소득 주민이 있는 지역은 아니지. 이 단어가 들어가면 안 되고요. 기반설이 여기까지는 안 좋죠. 극기자만 버리세요. 열악이라는 글자 보이나? 여기까지는 기반설이 안 좋아요. 재개발하는 지역까지. 도로 넓혀야 됩니다. 그다음에 과도하게 버리면 되지. 그럼 여기에 뭐라고 써있어? 열악 밀집이라고 써있지 않나 지금? 그럼 이게 무슨 사업이야? 재개발이지 뭐. 이해하면 돼. 외우는 게 아니라. 아 달동래 아랫동래에서 하는 거니까 이런 형태로 사업을 하는구나. 라는 정도만 보면 되지. 그렇지? 그런 식으로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상업적, 공업적 보이나 지금 거기? 상업적, 공업적 보이네. 상가나 공장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도 재개발 맞죠? 이렇게 하고 끝내. 다 읽지 말고. 이 뒤에 글씨를 바꾸진 않는다니까. 오래된 상가나 오래된 공장 있잖아. 그걸 철거한다니까. 다시 한대. 무슨 사업이라고 하면 돼? 그러고 재개발하는 사람 맞네요.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러니까 쉽게 쉽게 가셔야 돼요. 그다음에 재건축 있죠? 그럼 재개발 아랫동네에서 하는 사람 맞지? 그럼 여긴 어때? 열악한가? 아니, 재건축하는 데를 우리가 잠실이라든가 강남 이런 데 생각하면 되잖아. 도로가 엄청나게 잘 돼 있잖아요. 거기는 도로가 이 아랫동네로 내려옵나 내려올수록 기반이 잘 돼 있잖아. 달동네부터 출발해서 내려옵나 내려올수록 도로가 아래쪽에 잘 깔려 있지.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는 양호하지. 여기다 동그라마 쳐야지. 기반성이 아주 좋아. 도로 같은 게. 그럼 여기는 다른 사업하고 특징이 있구나라고 해야지. 특징이 있구나. 다르구나. 뭐다? 도로를 새로 설치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셔야 돼. 그러니까 사업비가 줄어드는 거야. 그리고 땅을 대상으로 안 해. 땅을. 토지를. 왜? 도로 넓힐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상권자가 필요가 없는 거야 여기는. 토지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는 지상권자는 의미가 없다니까 지금. 버리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여기는 뭐하는 데에 그러면 그냥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서 아파트만 철거하고 다시 있는 사업하면 끝나는 거야. 왜? 이미 기반성은 잘 돼 있거든. 그래서 이 단어만 들어가면 돼요. 노후량 건물이 어떻게 돼 있어요? 공동주택이. 밀집돼 있잖아. 그러니까 뭐 사업 대상이 딱 나오지 않나요 지금? 나오잖아요 지금. 아 오래된 아파트만 철거하고 다시 있는 사업하는 게 재건축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여기는 양호 뭐예요. 양호. 밀집이야. 이 글자만 나오면 돼. 그럼 이게 느낌이 좀 오잖아 이게. 그럼 이거는 무슨 사업이다? 이렇게만 대답해 주면 되지. 여러분들한테 쓰라는 얘기 안 하잖아요. 이 지문 주면서 이 사업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니까 편하게 보시고. 오른쪽 가면 제가 등이라는 용어 많이 쓴다 그랬지. 그렇지? 등 쓰잖아 등 오른쪽. 오른쪽 두 번째 칸에 가면 토지 등 소유자라고 씁니다. 등 등. 그럼 등이라고 하는 건 100명이 나올 수도 있나요? 100명 나올 수도 있고 1000명 나올 수도 있지. 근데 그렇게 나오는 건 없어 공법에. 자 우리가 보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생각을 조금 하시면 일단 여기는 누가 들어가 있을까? 토지 소유자 기본이지 뭐. 다 들어가 있어 토지 소유자는. 근데 여기는 보세요. 건물이 있어요 없어요? 정비사 하는 건 건물이 있잖아. 건물을 따로 갖고 있을 수 있나? 응. 그러니까 건물만 갖고 있는 사람이 있지. 그 사람도 들어가. 보호해줘야 돼. 그리고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하고 재개발 사업은 도로 넓혀야 되잖아. 그래서 토지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도 보호할 필요가 있죠. 누구요? 지상권자까지 보호하는 게 잘 생각을 해야 돼. 보호할 필요가 있는 대상이 재개발까지만인가? 재건축도 들어가나? 재건축은 들어가면 안 되지. 기반 인사를 양호하잖아. 그러니까 두 개만 들어가는 거야. 그렇지. 그걸 잡아서 놓고 보셔야지. 하나씩 언제 유의고 있어 이거를. 그래서요. 우리가 이 토지 등 소유자 범위가 원래 3명이거든요. 원래 3명이에요. 3명. 토지 또는 토지만 있거나 건물만 있거나 지상권자가 들어가요. 3명 맞죠? 3명 맞네. 그리고 3명. 맞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 3명일 수밖에 없다. 그다음에 재개발도 몇 명일 수밖에 없다. 3명일 수밖에 없다. 지상권자가 당연히 포함될 수밖에 없다. 왜? 기반 인사를 뭐하니까. 열악하니까 도로 넓혀야 되잖아. 근데 여기는 기반 인사를 어때요? 양호하잖아. 도로 넓힐 필요 없지. 지상권자가 빠지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원래는 2명 돼야 되잖아. 그죠? 지상권자가 빠졌으니까. 근데 아니에요. 1명이에요. 여기는요.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요. 아파트 단지에 있는 사람들은 건물하고 대지를 분리해서 갖고 쓸 수 있나? 안 된다고 배웠잖아. 몇 명이야? 한 명이지. 뭘 어려워. 그냥 한 명일 수밖에 없지 여기는. 밑이지 밑. 어떻게 또는이 돼. 말이 안 되잖아. 분리처분 안 된다고 배우잖아. 구분소유권. 그런 거 배우시죠? 공시법에서 배우시나? 민법도 배우시나? 일단 뭐 하여튼 다 이해가 돼. 거기도 그쪽으로 똥소비한테 잘 배우. 이렇게. 몇 명이야? 한 명이야. 이렇게 하면 돼. 정리 이렇게 하시고. 토익 소유자 범위가 다르다는 것만 확인하신데. 그다음에 제가 기본 과정에서 안 했던 게 뭐냐면 사업 시행 방법인데 이거는 좀 있다. 적어 갖고 할게요. 요약직 갖고 할게. 오른쪽 가면 시행자 나올 거예요. 시행자는 공공, 민간이라고 써놓으세요. 옆에다. 공공이 있고 민간이 있다. 공공, 민간. 공공사업 시행자 있고 민간사업 시행자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 공공이나 민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명. 일단 간단합니다. 공공은요. 두 명만 알면 돼. 시장공사 등, 토이택공사 등. 그래서 거기 보면 주관경외선사업 보시면 1번은 됐고 창고하시고 2번 여기 수영방법 보이지. 여기 시행자가 나와. 여기 맨 끝에 보면 시장공사 등이라고 써있지. 얘가 시행자야. 하나 더 있어. 토이택공사 등이라고 써있죠. 토지주택공사 등 써있을 거야. 그럼 여기 있는 자가 시행자가 되는 거지. 물론 공익법인도 있는데 공익법인은 공익서 있잖아. 공공사업 시행자가 되는데 거의 등장을 안 해요. 공익법인은 논점이 아니라는 뜻이야. 그럼 여기는 두 명만 기억해도 돼. 그러면 우리가 시행자를 두 명으로 나눌 수 있다는 얘기인데 도정법상 시행자는 공공이 있고 누가 있다? 공공이 있고 민간이 있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공공 몇 명이 있다고? 여기 공공 두 명, 민간 두 명 하면 돼요. 간단하게. 그래서 여기는 시장공사 등이 있어. 시장공사 등. 그 등 몰라도 돼 여기. 궁금해하지 마. 시장공사 등이라고 나와. 등이 누구니 이런 거 안 물어봐. 그 다음에 토지주택공사 등. 여기 등은 물어볼 수 있지. 지방공사야 지방공사. 누구라고요? 지방공사가 들어가. 좀 이따 용어정이 할 때 나와요. 지방공사. 어차피 누구나 봐도 공공 맞네. 두 명. 그 다음 민간은 조합이 있고요. 또는 토지 등 소유자. 토지 소유자 그러면 안 되고 등자를 붙여줘야 돼. 우리가 아까 토지 등 소유자 배웠잖아요. 여기서. 토지 등 소유자 이렇게 하는 거야. 토지 등 소유자 이런 식으로. 두 명 두 명 하면 되지. 여기 시행자가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 그래서 공공, 민간 두 명씩 있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 여기는 공공 있죠. 달동네 사업하는 시행자예요. 여기 나머지는 민간이 다 합니다. 그러면 되게 깔끔하게 정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여기는 사업 시행 방법이 되게 많아. 그런데 그중에 하나가 달동네 사업할 때 네 가지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용 방법이 있어. 그런 뜻이야. 현지 계량 방법이 있고 철거하지 않고 하는 방법도 있을까 없을까. 그게 현지 계량이라 그래. 그다음에 수용 방법으로 할 수도 있고 수용 방법으로 할 수 있고 환지도 가능해요. 환지 알죠. 배웠잖아. 그다음에 도종법만 있는 게 관리처분계획 수입해서 하는 방법 네 가지가 있거든. 좀 이따 배울 거야. 그중에서 이 수용 방법으로 사업을 할 때 누가 한다고? 공공회 하잖아. 그럼 공공회 할 때는 동의서가 필요한 거 필요 없나? 원래는 필요 없지. 달동네 할 때는 동의서가 필요해. 그래서 이걸 첫 번째 물어보는 거예요. 동의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물어봐. 그래서 유일하게 동의 받는 데가 여기예요. 달동네는 공공회 한다 하더라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하셔야 돼. 그래서 보시면 여기 3분의 1라고 써있죠. 이게 동의 요건이에요. 이 3명 3명 토지 또는 건물 소유 또는 지상권자니까 토지금 소유자 3분의 2. 이 3명을 합쳐서 토지금 소유자라고 부르는 거잖아. 우리가. 그럼 그 안에 있는 정비 예정구역이지. 현재는. 예정구역 안에 있는 토지금 소유자에 해당되는 사람은 얼마 이상? 3분의 2. 그 다음에 그 안에 소유자만 있을까? 세입자도 있을까? 세입자 동의 받아야 돼. 과반수. 이렇게. 각각 받아야 돼. 두 개 다. 그럼 토지금 소유자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 세입자는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하나 더. 거기 보면 빨간색 글씨 있죠. 과반수 끌고 내려와서 빨간색이 하나 보일 거야. 여러분들 거기 보면 세입자 세례수가 2분의 2하래요. 토지금 소유자의 반이 안 되는 거지. 그럼 세입자 동의 받을 필요 없어. 세입자의 동의는 생략될 수 있다는 뜻이야. 다시 세입자의 동의를 전 생략될 수도 있다. 그거는 조건이 세입자 세례수가 토지금 소유자의 얼마 이하일 때 2분의 1까지 시험해 내는 거야. 2분의 1이 엄청 많이 나와요 사실. 동그라미 치고 별표 좀 달아줘. 그럼 세입자 세례수가 토지금 소유자의 반이 안 되면 2분의 2하면 세입자의 동의만 안 받는 거예요. 토지금 소유자의 동의도 안 받는 거예요. 세입자의 동의만 안 받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숫자가 그러면 나올 때 3분의 2 하나 나올 수 있고 과반수 나올 수 있고 2분의 1이 나올 수 있잖아. 기형, 니은, 디귿 형태로 해서 여기도 박스형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 물어볼 때는. 그래서 도정법이 박스형이 많이 나오는 거야. 숫자 물어볼 때. 박스형이 매년 나오거든. 그렇게 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법 자체가. 그래서 출전이 그냥 박스로 되면 편하거든. 이거 내고 싶어는데 너무 질문이 길어. 그럼 박스형으로 내버리면 돼. 그래서 그런 형태로 나온다는 거 확인하시고 내려가서 무슨 사업 나와요 지금. 그럼 이제 주관경의 선수 한번 끝났잖아. 그럼 재개발, 재건축 남았지. 그럼 재개발, 재건축은 민간이 한다고 했잖아. 민간 맞네. 라고 확인하는 거지. 보면 민간이 아까 몇 명 있었어요. 두 명 있었죠. 두 명 있었잖아. 두 명 다 할 수 있는 게 재개발이에요. 그냥 두 명 다 할 수 있는 게. 조합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토지 등소지가 할 수도 있는 거죠. 1, 2번 두 개 다 있죠. 그죠. 그때 토지 등소지가 하려면 요건이 필요해. 20인 미만일 때만 가능해. 이건 외워야 돼. 몇 인 미만? 20인. 조건을 외워야지 조건을. 무조건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 조건을 알아야지 공인중개사가. 인원수가 20인 미만일 때는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토지 등소지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내려가 봐요. 내려가면 무슨 사업 나와요. 재건축 나오잖아 여러분들. 그럼 재건축은 조합을 통해서 하는 게 맞지. 누가 따라 내려오면 안 돼. 토지 등소지가 따라나오면 안 된다니까 지금. 재건축에서. 그런 걸 비교하면서 보시라고 책이들 보는 거야 지금. 다시요. 여기는 조합을 설립해서 하는 거 맞죠. 그럼 토지 등소지가 조합 설립하지 않고 할 수 있다. 그럼 어때. 싸다기 난리라고. 여기는 안 된다니까 지금. 그럼 토지 등소지가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은 재개발밖에 없다. 맞나요. 맞아요. 그거를 기억을 하세요. 여기 여기 여기. 20일 미만일 때 토지 등소자끼리 사업을 할 수 있어. 조합 설립하지 않고. 이거는 재건축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야. 무슨 사업만 해당돼. 재개발. 됐어. 이렇게 정리하시고. 공동시행은 그냥 읽어보시면 돼. 공동 같이 할 수 있는 거니까 큰 의미가 없고요. 여기까지가 도정법의 완회 전초 사업 시행자까지 본 겁니다.